농학 농촌의 생활 농촌에서 집단노동이나 명절때 등의 흥을 도두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 풍물, 두레, 풍장, 굿이라고도 한다 김맥이, 논맥이, 무심기 등의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며 나아가서는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서 비롯되어 지금은 각종 명절이나 동제, 걸립굿, 두레굿과 같은 의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역사 농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문헌이 없어서 상고할 길이 없으나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있었으리라 주책된다 즉, 삼국시대에는 5월의 파종 후와 10월 농공필 후에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의식이 있었고 이때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즐겼다 하니 틀림없이 이때 벌써 농학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고려가요 동동이 후렴에 나오는 아우동동다리라는 가사에서의 동동은 농학에서 쓰이는 북소리의 의성인 동동에서 온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재현의 해시에 전하는 사리화 같은 농부가와 고려 25대 중렬왕이 일반 농학에 관심이 커서 장려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들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세종, 세조 등은 농학과 농가에 대한 관심이 커서 선농가자를 불러 연주하게 한 일이 있고 농가구를 도왔으며 가기로 하여금 농가를 장려하게 하였다 성종도민료와 농가를 잘 이해하여 육성시켰으며 고종은 대단한 농학의 호가로서 경복궁 수축 공사 때에는 밤마다 농학 대회 같은 모임을 개최하여 부역인들의 위안을 겸하는 등 농학 육성에 힘썼다 최근 농학의 유래에 관한 학자들 간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그해 농가의 평안을 비는 음악이었다는 점에서 북농 안택기원설이 있고 둘째, 전시의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연주되었다는 군학설 셋째, 철이 건립을 위하여 승려들의 악기를 연주하며 민가를 순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불교관계설 등이 있다 편성 및 형태 농학은 꽹과리 소금,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 나팔 등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양반, 무동, 가정여, 농구, 집사, 포수, 창부 등의 가장 무용수들의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기악 연주를 담당하는 농학수들을 앞집에라 하고 무용과 익사를 맡은 가장 무용수들을 뒷집에 잡생라 부른다 농학대의 행렬 배치를 순서대로 적으면 농기, 농기, 나팔수, 쇠납수, 상쇄, 부쇄, 종쇄, 징수, 수장고, 부장고, 수북, 부북, 수법고, 푸법고, 삼법고, 사법고, 오법고, 육법고, 칠법고, 팔법고, 창부, 호수, 집사, 농구, 가정여, 무동, 양반 등의 순서이다 또한 농학에는 진법이라는 것이 있어 농학을 연주하면서 선이나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장서진, 방울진, 을재진, 우방진 등의 모양을 만든다 또한 농학수들의 개인기를 과시하는 순서도 있어 설장고, 상모들이 묘기를 자랑한다 장단 농학에 쓰이는 장단은 각 지방에 따라 많은 가락이 있는데 이 많은 가락은 대체로 굳거리형, 자진무리형, 타령형, 난무리형 등이다 이것을 지방마다의 특수형으로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농학 장단은 굳거리, 덩덕궁이, 업구빼기, 쪽지, 길구낙 칠채 등이 있다 호남농학에는 풍류굿, 윈삼채굿, 누린삼채, 세산조시, 구정누리, 다드래기, 오채굿, 덩덕궁이 등이 있다 영남농학에는 길구낙, 반삼채, 사모잡이, 영산, 도드리, 굳거리, 허튼굿, 쇠정작궁, 무정작궁 등이 있다 이외의 상쇠가 굿의 진법 편성에 따라 굿머리에 12종의 쇠가락을 모아 짠 농학 12차가 있어 모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농학은 농자로 천하지 대본을 삼는 한국 민족과 뗄 수 없는 관련을 지니면서 아침에 일터로 갈 때부터 저녁에 노를 뜬지고 귀가할 때까지는 같이 해왔으며 마을 전체의 행사인 기우제나 명절 등에는 반드시 동원되어 민중들의 솔직한 감정과 정서를 비교적 단순한 악기와 몸짓, 춤들로 표현해왔다 어디서나 반을 버릴 수 있고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민중음악이며 그 세련도에 따라서 어떤 음악도 따를 수 없는 독창적인 분위기를 창출해내기도 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